안녕 검정색 지팡이랑 검정색 손수건이 있어요 검정색 지팡이를 잘 닦아야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약봉 우와 빨간색으로 변했어 우와 빨간색으로 변했다 없어져라 이약 없어졌지 얘들아 여기 있어요 좋아요 빨간색 손수건으로 또 이번에도 빨간색 지팡이를 잘 닦아야 돼요 수리수리 가만있어봐 이렇게 넣고 수리수리 야야 떨어지면 안되고 수리수리 마수리 이약봉 오 야 너는 왜 안떨어져 어이 뭐시라 다시 검정색이 됐네 왜 다시 검정색이 됐지 조금 전에 검정색 아니었어요 어 이상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어 이상하다 검정색이 되면 안됐는데 다시 검정색이 됐지 어이씨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검정색 지팡이로 처음 써봐 어 잘 닦아야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약 한번 오와 그래 하얀색으로 됐어야지 하얀색으로 자 하얀색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야 변해라 이약 우와 하하하하 재밌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